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Incharlis, English Revolution, Gospel Song 영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Gospel Song으로 배우는 리스닝을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 리스닝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Gospel Song으로 배웠더니 리스닝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Gospel Song으로 같이 한번 리스닝을 깨뜨리는 시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좋겠다. 복음으로 가능하다.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특별개시가 예수님이죠. 특별개시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일반개시입니다. 특별개시를 받았던 우리가 다시 뭐예요? 창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극적 명령인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 마귀가 공중마귀의 권수를 빼어오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특별개시는 반드시 뭐예요? 창조, 일반개시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은혜가 좋겠다.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기치 아래서 기독정병학교, 그죠? 기독정병학교 저희 신흥무관학교의 모토였던 기독정병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독정병 리스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는, 오늘 찬양은요? 오늘 찬양은 make room, make room. 여기서 room이, room이. 자 보세요. 호랑이는 영어로 뭐랬죠? 호랑이 영어로? 어타이거입니다. 어타이거. 타이거가 아니라 어타이거예요. 타이거는 뭐냐? 타이거는 뭐냐?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영어로 뭐죠? raw room이야. 어, room. 그래서 여기서 room은 뭐야? room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make room.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라. 만들어라. 공간을 만들어라라는 찬양입니다. 네 인생에 여유를 만들어라. 네 인생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라 뜻입니다. here is where I lay it down. here is... 여기에, 여기 이 장소야. 여기가, 이곳이 이곳이 바로 where I lay it down. 자, 레이 원래 푸시죠? 노타는 푸신데요? 레이를 쓰면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놓는 거. here is where I lay it down. 내가 그것을, 자, it이 들어가면 it은 this가 아니죠? 이것, that은 뭐죠? 저것, it은 뭡니까? 바로 그것, 그것. 특정한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곳이야. 여기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래? where, where 장소다. 원래 where는요. 장소 명사를 확장하는 걸로 많이 쓰거든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장소 명사를 확장해서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레스토랑 하면 the restaurant where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지금 원래 here is the place가 나와야 돼. here is the place가 써야 되는데 place를 넣는 게 where랑 중복되니까 그냥 안 써버린 겁니다. here is the place. 여기가 그 장소래. 뭐가? 어떤 장소야? where I lay it down. 내가 내려놓는 장소야. 내가 내려놓는 장소인데 뭘 내려놔? every burden. every burden. 모든 짐을 내려놔. 그 다음에 every crown. 모든 crown입니다. crown이 뭐죠? 이렇게 왕관. 내가 왕관.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준 거. 아니면 내가 내가 못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뭐죠? 교만과 교만과 게으름은 하나다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잘났다고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막 하는 거죠. 게으름 뭐예요? 게으름은 잘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 burden이야. burden.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건데 우리가. 뭐를 내려놔? 교만하고 게으른 거. 이 두 가지를 내려놔어. every burden 내 마음속에 burden here is 자 붙여 읽어야 돼요. here is where I lay down lay down here is where I here is where I here is where I where I입니다. 붙여 읽어야 돼요. here is where I lay down here is where I lay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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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붙여 읽어야 돼요. this is my 청크로 못 읽으면 청크로 말할 수 없고 청크로 들리지 않고 청크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크로 읽어야 돼요. this is my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이게 내가 이제 비로소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crown이나 burden 내가 잘나지 못할 거라고 해서 마음에 힘든 거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난 척 하는 거 이거 두 개 내려놓을게요. lay it down here is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제 내가 내려놓을게요. 이제 앞으로 뭐야?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 같은 거예요. here is laid down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this is my surrender 나 항복할 거예요. 뭐해? 하나님의 God's sovereign sovereign이죠? sovereign sovereign이 뭐해? sovereign? sovereign,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합니다.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이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산체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here is where I here is here is here is where I where I where I where I lay it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모두 모두 every lie 거짓말 여러분 성경의 거짓말이 뭡니까? 성경의 거짓말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뭐니까? 성경의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다 반하는 거 every lie every doubt 그 말씀을 뭐야? 의심하는 거 every lion 자, and는 빨리 읽으면요 and로도 발음나고요 은으로도 발음나요 every lion every doubt every lion every doubt 괜찮아? lion lion every doubt every lion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나 뭐 할 거다? 나 이제 항복합니다 and I and I 아니면 and I and I and 다음에 D 발음이 안 납니다 자, 자음 다음에 뭐야? D와 T 계열은 발음이 안 나와 그래서 and I로 읽어도 되고 and I로 읽어도 됐습니다 and I will 자, will은 1로 발음해요 1 and I will and I will and I will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and I room maker and I will and I will and I will 자, 한번로 붙여 읽어도 돼요 and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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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to do whatever you want to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걸 하기와요 자, what은 뭐예요? what은? what은 것이야 내가 원하는 거 뭐야? what I want what I want 내가 먹은 거 뭐야? what I ate 내가 먹은 거 what I ate이죠 내가 한 거 what I did이야 자, whatever가 되면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야 무엇이든지 to do whatever whatever you whatever입니다 자, a하고 모음하고 모음 사이 a, e, i, o, u 모음하고 모음 사이 나오는 t는 리울로 발음하죠 so, whatever whatever whatever가 아니라 물론 브리티쉬 잉글로 시켜서는 whatever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you want 하지만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you want to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거 원, 투, 두죠 두가 빠졌습니다 당신을 하기 당신이 자, 문장의 맨 뒤에 나오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셔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I'll make a room for you 뭐하기 위하여? to do whatever you want to to do whatever you want to 뭐뭐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to do whatever you want to to do whatever 기도문이에요 아름답죠 to do whatever you want to and I will make a room and I will make a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to do whatever you want to I'll make room for you I'll make room for you 내가 내 인생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런 여유를 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to do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I want to know to do whatever you want to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다 뭐예요? burden 아니면 pride죠 pride and burden 뭐에 속아서? 의심하고 뭐야? 의심하고 뭐야?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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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 뭐야? 상황이죠 상황 말씀이 상황하고 충돌하면 상황이 거짓말인 거죠 말씀이 상황하고 내가 눈 먼 자야 내가 눈 먼 자인데 하나님이 내 눈을 뜨려고 그래 그럼 내 눈 먼 건 뭡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상황과 충돌하면 상황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말씀 안 해서 내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가난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가난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골리아스는 거짓말이 되죠 골리아스는 넘어지지 않는 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아스는 어떻게 whatever I want to가 아니라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you want to 맞춰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 I'll make room I'll make room I'll make room for you예요 and I'll make room for you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Oh, I'll make room for you, Jesus to do whatever you want to whatever you want to Oh, 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to do whatever you want to 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죠 have your 당신의 길을 가지세요 당신의 길을 가지세요 have your way 자, 내 길을 내 길은 빼세요 to do whatever you want to I'll make room for you have your way 내가 공간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 have your way make your way 당신의 길을 가지세요 you allow God to have his way 하나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you're my Lord please have your way 당신의 길을 가지세요 have your way have your way, Jesus we surrender all 뭐야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living sacrifice right? living sacrifice I offer my body 드리다 영어로 offer 자, 기부는 뭐야 기부는 그냥 직각적 관계에서 주는 거거든요 after는 상황관계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offer 하나님께 드리다는 기부를 쓰면 안 되고 I offer my body I offer my heart I offer my life to you 내 인생을 드릴 테니까 다 드릴게요 we surrender all have your way, Jesus have your way shake up 흔들어버리세요 shake up shake up the ground 땅을 흔들어버리세요 뭐에 속한 땅이죠? 어부는 소속입니다 뭐에 속한 땅이죠? tradition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하는 전통 자, 이거는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냥 매번 아무 느낌 없이 하는 daily routine 같은 거죠 daily 뭐야? routine 그냥 그냥 하는 거 그냥 어디 가? 학교 가고 그죠? 공부하고 그죠? 그런 모든 거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나의 모든 tradition 내가 그냥 그냥 하는 모든 tradition을 그런 전통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있죠 그거를 tradition 이란 단어로 썼어요 지금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했던 모든 것들을 shake up the ground 이걸 기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foundation foundation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했던 모든 거에 기초 foundation을 흔들어버렸어요 shake up 그러니까 흔들면 지진을 일으키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허물어버렸어요 break down break down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break it down break down 뭐를 walk up my religion 내가 종교 생활했던 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when you put your faith in you got to realize that you are walking into the relationship not a religion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예요 나는 종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relationship with God walk with God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감정은 인만요일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감정은 뭐죠 말씀에 반하는 거니까 의심이죠 lie죠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 tradition이죠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인매뉴얼 when you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인매뉴얼 is promised 하나님이 너와 함께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감정들과 모든 것들은 라이아 다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break down break down 부서져야 돼 break down wall of my religion 나의 종교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your way is better 뭐야 당신의 길이 맞아요 왜 God is God your way is better 당신의 길이 맞아요 not my way but your way so show your way make room I'll make a room for you whatever you want to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룸을 만들 거예요 shake up the ground shake up the ground 뭐해? 내 트래디션의 모든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s of break down the walls of walls of 다 붙여 읽어야 됩니다 walls of all walls of all my walls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당신의 길이 더 좋습니다 Jesus Oh your way is better Acts 2 두 번 해야 되죠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s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oh your way is better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여기서는 이제 끊어서 읽었어요 이렇게 노래는 나옵니다 찬양에서는 좀 더 쉽게 나왔죠 Shake the ground up Break the world up You're always better And 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Here is where I lay it down You are all I am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이야 내가 chasing 하고 있는 내가 쫓고 있는 내가 쫓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You're all that I 여기 대신 빠졌죠 명사 that 주동이죠 명사 that 주동 형용사 절 관계대명서 나왔습니다 명사 that 주동 The car that I have 내가 가진 차 똑같아요 내가 쫓고 있는 Chasing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쫓고 있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목표이십니다 라고 똑같아요 All I am chasing All I am changing You're all I am changing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자 이것이 나의 항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항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This is my surrender Make room 이라는 찬양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돼 제가 노래 불러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들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I want you to I encourage you to surrender all to Jesus Surrender all to Jesus Lay down everything Whatever that is Your crown Your burden Your doubt Your life The lie That is against God What God says to you Just surrender all to Jesus And bring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And lay them down Before the altar And just praise God Okay And just follow Him Continue to follow Him That's what I encourage you today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Thank you